한글자막 by 한효정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 아멘 2절 찬양 드립니다 거룩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해 계신 주 아멘 3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거룩거룩 거룩 거룩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 거룩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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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시니라 아멘 안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의미로 우리가 함께하시는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매합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는 온 خ